2월 둘째 주 알짱뉴스입니다. 이번 주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경기도 있는데요. 아이템계에서도 이 월드컵 못지않게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. 바로 애플의 아이폰4와 삼성의 갤럭시S가 출시된 건데요.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두 제품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잠시 후에 담당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. 한 번 더 다시 할게요. 안 치셨잖아. 네, 안 치셨어요.